하와이! 휴! 휴즈입니다! 자! 오늘은 프로스타즈 만화 리액션 시간 또 찾아왔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또 오랜만에 플라투하트님의 영상 준비했어요 오늘 무려 신규 브롤러 2가 등장합니다 바로 한 번 가보시죠 꼴집년차 출발합니다 뽀뽀! 뭐야? 여기 어디죠? Welcome to Mortal Kombat Mortal Kombat에서 온 걸 환영한다 Mortal Kombat이란 건 뭐 패러디인가 본데요? Do you want to save your love? 네 공주를 구하고 싶나? 어? 이 파이퍼는 또 여기 왜 갇혀있어? Bless your heart 자기 나 좀 구해줘 자기야 조금만 기다려 내가 금방 구해줄게 에잇? If you want to get this key 자 이 열쇠를 가지고 싶다면 You need to win the Mortal Kombat 이 Mortal Kombat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 아하! 오케이! 잘 들어와! Let's go! 한 번 가보자고 삐빙! 아하! 이렇게 1층 2층 3층 뭐 최종 버스까지 밟고 이기면은 여친 파이퍼를 구할 수 있는 거군요 오케이 오케이 가보자 라운드 원! 화이트! 아하! 아하! 와다! I'm a win in the game 와다다다다다다 나의 현란한 얼음 펀치만 좀 봐라 와다다다다다다다 와다! 어째? 당력하지? 어떨지? 포기해 포기하라고 아아아악 따다다다 이 대신 안 되겠어? 진심을 보여주고 싶진 않았는데? 아나 아나 진심 펀치 받아라 아나 아나 푸리셔러 I got the sauce 이거 별거 아니네 코딱지 하나 드세요 이마 다음 라운드 투 라운드 투 화이트 와닷! 와닷! 어머어머 잠깐만 야야 칼은 좀 아니지 않냐 반칙이지 그건 사람 잘려 뭐야 어 진인가 보네요 자 선물 하나 큰 거 들고 갑니다 뿡 와닷! 춥밥이 뭐냐뇨 멍청하면 몸이 고생해야지 뱀딱 오나 맞췄라잉 와하아 조언 승부 자 최종 보스전 오 화이트 우린 왜 상처가 심상치 않은데요 아다다다다다 진짜 이번은 주먹 속도가 빨라서 4개처럼 보이는게 아니라 진짜 4개의 주먹의 맛좀 봐라 아다아 아아아 내 팔 내 팔 아아 아이야 이렇게 공주 구하는 건 실패한거야 바이퍼야 어느 어림도 없지 절대 포기하지 않나 정답 최종 필살기 오완아아아아악 오케이 이겼습니다 혀아아 저기요 아우 아우스웨니 웩 웨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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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웨이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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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나세요 이 모든건 꿈이였다 1라운드 때부터 박살 다음 이야기는 뭘까요? 왜? 웬 계집이? 다 무너져가는 거 없죠? 자 오늘은 뚱땡이 불얼 러프스가 비만개가 되어버렸거든요 집이 터지기 일보 직전이에요 빨리 빨리 먹을 거 먹을 거 좀 뼈다구당 이 낑겨가지고 다 질았네 잠깐만 똥땡이 보여? 다음은 다 좋은데 내 뼈다구는 건들지 마라 이 자식이 내 뼈다구를 나의 에임은 신이다 어쩔 건데 이거 아주 못 나오잖아요 뚱땡이게 뚱땡이 비만 뚱땡이 잠깐만 다리가 짧아서 달려지질 않는답쇼 나우 자 다음 뚱땡이는 누구인가요?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비만 맥스네요 뱃살 맥스 그 뒤로 쫓는 뚱땡이 헤드거 와우 하트코어 이입 아앗! 아잇! 자자자 그때 소환된 뚱땡이로봇 등장 와아악! 아아아악!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어? 얍! 렛츠고! 컴온! 집집! 허허허! 우리 애들꺼 이거 뭐 풍선 마냥? 튼튼하네! 푹신푹신 해가지고 말이야! 자 나는 간다! 아악! 푹신푹신! 그때 등장한 뚱파? 굿니스 그레이시스! 음... 저거 정체가 뭐여? 하하하하 아니 다이너마이크 이거 뿅아리까지 뚱땡이가 돼버렸네? 아아... 진짜 뚱보가 집해버린 뚱땡이 무걸 에잇 뭐... 아주 맞추기 쉽네 면접을 넓어가지고 말이야! 아우! 누가 우리 뿅아리를! 하하하하하하 chị 아... 이거 봐 어? 마다라! 하 halt 하하하A 아니 뭐야 nytta ă perlu 오! 잠깐만 와 와 폭주기ov 칼 job 칼림의 자존심을 걸고서 최희형 칼에게 도전하는 뉴비 라이더 스튜 등장이요 어디에 근본도 없는게 이 칼림에게 덤벼? 어이 꼬맹이 이 승부의 세계가 얼마나 잔혹한지 확실하게 밟아줄게 안녕히 계시고요 웅웅웅웅웅웅 오랜만에 피가 끓는구먼 간다 간다 삐꼭삐꼭삐꼭삐꼭 삐꼭 저런 개뼈 따고 같은 자식이 들어왔어 저도 달릴 수는 있어 휠체어 아니야 휠체어 아 너무 웃겨 뭐 달리기도 전인들 힘이 쭉 빠져버리네 그리고 바로 할 수 있다 친구 난 널 믿어 우리 로봇보대의 명예를 살려줄거라 믿는다 렛츠고 가자 친구 렛츠고 렛츠고 챔피언VS 뉴비 브롤러 뉴비치고는 조금 달릴 줄 아는구만 야 저 앞에 좀 봐봐 하하하하 아예예예예예 오 팔찌까지 써버리는데요 미스터비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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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interaction 멀리멀리날라가요 아주 그냥 시원하게 고속도로 내버리고 지나가버렸네요 아니 뭐야 이 자식 어떻게 여기까지왔어 신규가 두 번째가 무엇을 많이 learns? 에이 그렇다면 나도 태형권! 이거는 먹어라! 아! 아 잠깐만 타이어가 pleb8名 Reporting 방법이 없는데?! 빨리 마시려고 내가 또 이른under 알고 미리 데뷔를 하고 있었지 음 remembering 이거는 안되겠어. 더이상 살릴 방법이 없다. 빌리기만 한 타기야. 스튜의 폭풍 궁극기 부스터 돌진이 그냥 아주 제대로 작동했네요. 또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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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재밌다 이거 이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